영어학의 이해 수업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영어학의 이해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영어영문학과 교수 박동우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영어학의 이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무엇을 공부하는 수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학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아무렇게나 말을 하지 않죠. 어떠한 규칙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언어에는 다양한 규칙들이 있는데요. 언어학은 인간 언어에 나타나는 규칙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영어학은 무엇이냐? 바로 영어학은 인간의 언어 중, 다양한 언어 중에 영어라는 개별 언어에 대한 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이 갖고 있는 문법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투부정사, 아니면 ING 형태, 뭐 이런 편협한 의미의, 협소한 의미의 문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국어 화자들이 갖고 있는 소리 규칙, 그리고 단어라든지 문장이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한 규칙, 그리고 의미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소리 규칙,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푸, 은, 이 사운드가 있죠. 도대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푸 사운드, 은 사운드, 이 사운드와 같은 모음과 자음이 만들어지는지 먼저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는 신기하게도 이러한 말소리가 체계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과연 어떠한 환경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단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 이상의 말소들이 모여 어휘를 형성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푸 사운드, 이 사운드, 그 다음에 은 사운드가 합쳐져서 핀이라는 영어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 사운드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은 사운드가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운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푸니, 푸니라는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데, 어휘가 만들어지는데, 이 푸니라는 것은 영어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휘죠. 이처럼 어떠한 똑같은 사운드들이 결합돼서 단어들을 만드는데,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개의 말소리가 모여 한 언어에서 허용하는 어휘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개의 단어가 조금 더 큰 단위의 언어를 이루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결합 방식에 따라 어휘들은 구조를 가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구, phrase, 그리고 절, close의 구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phrase, 그리고 close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라는 관사와 pin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a pin이라고 구를 만들어내죠, 명사구를. 그리고 I bought a pin이라는 단어들이 모여서 I bought a pin이라는 close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한번 순서를 뒤바꿔볼까요? 어핀이 아니라 pin어 라고 했었을 때 영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문장, 아, 구 구조죠. 또한 I a pin bought 라는 문장은 영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어휘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또는 구를 만들어내는데 왜 하나는 허용이 되고 왜 다른 하나는 허용이 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수업에서는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개의 어휘들이 모여서 구와 절을 이루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어휘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구와 절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에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모든 어휘, 그리고 구, 그리고 절에는 의미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수업에서는요, 단어들끼리 어떠한 의미의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단어와 문장이 어떠한 의미적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나아가서는 하나의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특정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요, 안승신 강산구 공저 2016년에 지어진 영어학의 이해, 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는 굳이 구매를 하시지 않고 제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참고 문헌을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강에서는요, 언어와 언어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교재에 없습니다. 대신 제가 수업 요약본을 수업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할 테니까 이걸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2강, 3강은 영어음성학, 그 다음에 4강, 5강은 영어의문론, 6강, 7강은 영어형태론, 그리고 8강, 9강, 10강, 11강은 영어통사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강, 13강에서는 영어의미론을, 그리고 13강 1부와 14강에서는 영어화용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인 15강에서는요, 인간이 어떻게 음성을, 그리고 어휘를, 그 다음에 문장을 프로세싱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심리언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내용도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약본을 수업 게시판에 수업 게시판에 게시를 할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요, 교수 홈페이지에 있는 영어학의 이해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질 거고요. 수업과 관련된 그 어떠한 질문도 환영이니까 활발하게 게시판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요, 1강 언어와 언어학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